회사원은 싫고 걔보다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사실 나 회계사 되고 싶나? 브랜드 선호도 1위 에듀윌에서 최근 세무사에 이어 회계사 학원과 인강도 신규 런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초시동차 합격생 대출 경험이 있는 교수진의 강의와 압도적 밀착관리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라는 에듀윌 회계사를 진짜 뉴스에서 취재해봤습니다 첫째, 업계를 뒤흔들 역대급 교수진의 전과목 강의 무제한 제공 강의 경력 평균 15년 회계사, 세무사, 박사 등 폭넓은 현업 경험과 수많은 후기로 검증된 교수님들의 전과목을 무한 반복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인 세법을 위해 스타 강사를 적극 영입했다고 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둘째, 합격까지 함께할 에듀윌의 남다른 공부 지원책 회계사 공부 어렵다고 유명하던데 걱정되신다면 에듀윌에서는 엄선된 고퀄리티 문제를 매일 풀어보실 수 있도록 문풀훈련소와 결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공부 속도에 맞춰 실력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여러 번 응시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세무사 합격생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며 엄지를 척 들어준 합격 예측 모의고사가 회계사 커리큘럼에서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합격하면 수강료도 100%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동기부여도 끝판왕이네요 셋째,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압도적 밀착관리 서비스 제공 에듀윌 회계사 과정은 학습부터 합격까지 학습 매니저를 통해 밀착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 게시판뿐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교수님과 직접 만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에듀윌과 함께 회계사 합격국길 걸으실 준비 되셨나요? 에듀윌 회계사 과정은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티저를 통해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 오픈 알림 신청 이벤트, 소문내기 이벤트 등 특별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 웰컴 기념 40% 할인 쿠폰도 배포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공식 오픈 알림 신청 이벤트